내 작품을 평가하겠다고? 난 자네 평론의 주제를 모르겠어. 날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야? 나탈리는 누굽니까? 너!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? 뭐라고 써줄까? 널 갖고 싶어, 그렇게 써주세요. 거짓말 하지마! 과거의 기억을 왜 본다고요? 내가 아닌가 모르겠네. 네, 미란이 됐어. 네가 나보다 잘 알아. 아주 잘 알잖아. 좀 전에 을 만드시록 감사합니다.